안녕하세여 반갑습니다. 유튜브 친구분들 반가떡완가르별가르 요번에는 거담이의 1981년자 터틀즈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쉬 스타트 보드 바바바바바바바바 거북이가 다아싸 있다고 File 저기 위에 보면 아 후달될던건가? 저기 보면 거기 거북이 아빠거북인지 엄마 거북인지 모르겠는데 위에 애기 거북이들 있고 지금 물방개 같은 놈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들을 피해가지고선 이렇게 애기 거북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무릎 펴 아 물방개 똥이나 먹으라 이 자식들아 똥이나 먹으라 이 자식아 나이스 비껴 거북이 한 마리 애기를 한 마리 찾아서 집에 무조건 넣어줘야 되나 봅니다 집에 넣어줬고 애기 거북이 한 마리 또 잡았고 집에다가 또 넣어줬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똥이나 먹어 이 자식아 어? 똥이 안 싸져 똥이 안 싸지는 이유는 똥을 안 먹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똥을 이렇게 먹 똥을 가서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똥을 싸줘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애기 거북이를 집에다 갖다 놓고 양각입니다 아 이거 좀 첫판 서비스 정신이 없어 첫판 아아아아 이게 조작 애기 거북이를 챙겨서 집에다가 데려다줍니다 안전하게 집으로 가자 애기 거북이들아 애기 거북이를 또 집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집이 왜 이거 거북이가 우리 집 거북이어야지 남의 집 거북인가? 왜 집의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거죠? 이게 이분이 이 거북이가 자기 애기 거북이가 아니라 보모가 보모인가 봐 아이 그지같은 조작감 일단 조작감 너 진짜 너 여기 너 마이너스야 너 빵점이야 조작감 너 일단 가서 우리 거북이가 응가를 해야되기 때문에 즉 응가를 응가를 어 뭐야 엇 어 살았다 나이 엄청난 이 어 어 어 묻힌 아 진짜 묻힌 아 양각 이거 너무하잖아 지금 이 거북이가 어 빠른게 아니라 저 물방개가 있습니다 앞에 물방개 애들한테 코피 터지게 지금 두둑여 맞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다가 이제 애기 거북이 갖다 주면은 150원 애기를 챙기면 100원 벌레를 지금 보면 저 S사에 있지 않습니까 저 S사에서 저 애기 거북이들을 납치해 가가지고선 이 보모 거북이가 애기 거북이 찾아다 주는 겁니다 집에다가 이게 엄마 거북이 아빠 거북이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집이 보니까 우리집이 아냐 집이 여기저기 있어 왜냐면 우리집이면은 이렇게 집에 한군데 있어야 될 거 아냐 우리집이 아닙니다 여기 짝 애기 거북이를 챙겨서 예 여기 남의 집에다 갖다 줍니다 예 여기 이집 거북이 왔어요 예 이집 거북이 왔고 예 저집 거북이 저기 지금 데리러 갑니다 아 이 자식들 아 저 저 쫓아오는가 봐 지독한 놈들 아 나 위로 올라가는데 왜 옆으로 가 아 그지같은 조작감 아 나 진짜 그만 쫓아와 그만 쫓아와요 물방기 아저씨 이 거북이들 좀 다 집에 데려다 줍시다 우린 좀 인간적으로 어 너무하네 진짜 거북이정으로 인간적으로 말고 거북이정으로 아 그만 쫓아와 아 진짜 벌레가 몇 마리야 한 마리도 아니고 이제 세 마리 남았는데 세 마리 좀 집에 좀 보내줍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똥싸고 아 나 밑으로 갔는데 왜 아 진짜 이 조작감 진짜 그지같네 아 진짜 너무하네 물방기 진짜 물방기 침피의 애기 애기 참겼구요 빨리 집으로 보내줍시다 아 진짜 지독한 놈들 진짜 너무하네 아 몇 마리야 이거 한두마리도 아니고 아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이 양각 와 진짜 이거 하여튼 이 81년도에 말이야 이 양반들이 말이야 이 스턴 하여튼 여기서 만들어가서 코너미에서 서비스를 한건지 뭐 유통을 해준건지 모르겠는데 아 너무하는구만 진짜 물방게 이거 뭐야 이 사람들 진짜 돈이 완전 환장했어 돈미세들이야 진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두면은 어떻게 게임을 하냐고 물방게 스피드가 미쳤어 자비가 없어 한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거북이 보모 아저씨가 애기들을 무사히 집에 다 보내주는거 한번만 봅시다 우리 아잇 잔인한 놈들 진짜 물방게도 적당히 늘어나야지 첫판에서 그냥 물방게가 백만대군이야 미친듯이 늘어가지고 바퀴벌레도 아니고 물방게가 그냥 아 저거 속도 빨라지는거 보소 아유 개 늘어나는거 보소 와 진짜 야비로운 녀석들 방귀 껴두고 집에 한마리 보내주고 자 거북이 진짜 요번에 집중해서 깹시다 아 똥마시다 이 자식아 아 나 진짜 아 물방게 진짜 잔인한 놈다 아 저리 가 좀 이 자식들아 좋아서 애기 거북이 집에 보냅니다 아 나 진짜 물방게질 아 좀 아 좀 아 좀 진짜 이거 깨라고 만들어놓은거야? 아 아니 무슨 첫판에 이래 무슨 깨질 못하게 만들어놨어 게임을 아 그만 쫓아와 이 자식아 아 진짜 미친듯이 쫓아오네 이거 진짜 아 진짜 개똥겹 아 네 진짜 이거 똥겹 인정한다 아니 난이도가 미쳤어 어 이걸 뭐 하라고 만들어놓은거야 진짜 아니 돈미세고 막 그냥 완전 이거 그냥 어 돈을 그냥 빨아들이는 게임에 아니 당시에 이거 했으면 진짜 오락기 내가 다 때려 부셨더라 에 아주 그냥 그지같은 똥겜이었습니다 네 그지같은 똥겜이었고요 아 이거 진짜 평점이 최악의 평점을 줘야겠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진짜 어 이런 그 거북이들을 어 인질로 삼아가지고서 말이야 이 물방게 그지같은 자식들이 말이야 아주 잔악한 무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그 평점으로 정의에 철퇴를 내려야 겠어 어쨌거나 아주 빡치는 아주 그지같은 똥겜 똥겜이었습니다 스턴이 이제 먼저 1982년 스턴에서 만든 에 터틀즈 아주 그냥 그지같은 똥겜이었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여기까지 아 이제 아씨 똥겜이었는데 쳐다보고 싶습니다 그 게임이 다시는 쥐어 빨리 가쥐어 하하하하 에 여기까지 에 됐습니다 acordo 이거 걸맞은 뚱겜 스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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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턴이